구원은 여호와께 이사하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가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음목회 11월 정리모임에 참내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입니다 저들의 가정 외과 오늘 나오지 못한 회원들과 축타하신 모든 회원들 가운데 또 이 장소를 빌려둔 이 영광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이슬지어다